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태용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즘에 예를 들면 4.3 사건이라든지 김구 선생하고 관계된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논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외부인 시각에서 태용호가 바라보는 한국인과 한국사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태용호라는 그런 인물의 호불호라는 걸 떠나가지고 태용호라는 그런 우리하고 교육 배경이 다르고 상당히 여러분 오랜 시간을 북한 체제의 엘리트로 살아온 양반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태용호 씨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을 변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보다도 그 사람이 사고의 결과물로 쏟아낸 말과 글을 가지고 변별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은 태용호라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 사회를 보고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월간조선의 김세윤 기자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이런 전국교수모임 정교조라고 하죠. 정교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태용호와 관련된 논란이지만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태용호 씨가 지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게 무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무리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리라는 것은 다수가 생각하고 싶은 거하고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수가 생각해야 되는 거를 벗어나 가지고 태용호 씨와 소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수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참 신기하게 된 겁니다. 다수가 믿는 대로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용호 의원이 최근에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서 촉발됐다. 남노당이 주도했으니까 남노당이 누구를 지지를 받았습니까 북한 당국의 이런 지시를 받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목표라는 것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앞둔 6월 10일 총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폭동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틀린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김구 선생이 여러분들 뭐죠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김구 선생을 폄하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팩타 사실은 해방정국에서 1948년도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그 전후에서 김구 선생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한 거죠. 오판을 한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연속회의를 해 가지고 뭐 하면 잘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공산주의자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거를 오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칼을 찌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건데 오판의 결과물은 뭡니까 자기가 칼을 맞는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 하고 이것이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에서 했던 그런 공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훼손이 안 됩니다. 다만 김구 선생이 6월 10일 날 1948년 또 총선을 앞두고 정시의 판단을 잘못한 거죠. 조금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그래서 젊은 김일성 함께 그냥 이용이 당한 거죠.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중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수 의견을 발신하는 사람을 징계를 해야겠다. 그거는 전체주의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한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뭐죠 공격한 인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의 논리란 건 뭡니까 지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전체주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 목소리에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캔슬 칼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을 의심이나 의욕을 공론의 장에 일치해 내도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캔슬 칼추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 정교모호의 이름 선언문입니다. 징계수단까지 동원해서 획일적 역사관 동참을 강제하는 것은 자기검열을 넘어서 자유와 다양성을 기출하는 민주공당의 존립 가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태용호 국회의원의 발언이 모두 맞다거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자유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인 거죠. 그런데 그 견해를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발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가 정체성이 아주 흐리멍텅한 겁니다.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지켜야 될 게 여러분 흐리멍텅하니까 그냥 뭐 해서 안 되는 일이라면 침묵하고 안 해야 될 일이라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정교모의 여러분들 다시 선언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금기어의 성력이 경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화 된다는 겁니다. 공론회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현상수배범처럼 낙인 찍는 분위기가 낙설지 않게 됐다. 죄형법정주의의 대전제인 명확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5.18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말이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다 그런 5.18 특별법 4.3 특별법 김구특별법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회용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호불호를 누구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혹은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이 감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이미 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절반이 그런 사회고 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또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죽 배울 게 없어 이러면 그런 나라를 따라갑니까 그런데 점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법을 이러면 양산하고 금수완박법이 이러면 뭡니까 중국 공상당이라면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짓들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의 사적이기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관계없이 자기 당대의 5년 10년 정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전체 국민을 나락으로 가난으로 질곡으로 노예상태로든 빠뜨린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단에서도 군부의 1인자하고 2인자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단 수도나 전국이 지금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교민을 여러분들 급히 밖으로 빼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군부 1인자하고 2인자는 백성들이 눈에 안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이나 행복이나 백성들의 이런 편안함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무서운 속성인 겁니다. 권력의 여러분 진주하거나 권력을 여러분들 획득하거나 권력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대 몇 년 정도의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온갖 무리수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대표 눈이 어두워가지고 뭡니까 돈 봉투가 돈가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안 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의 대전쟁인 명확성의 원리도 반하는 5.18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그다음 5.18 여러분들을 뭐죠 헌법 전문에 싣고 5.18만 헌법 전문에 신으면 안 되죠. 4.3도 이러면 헌법 전문에 아니 나아가서 6.25 전쟁도 이러면 헌법 전문에 싣죠. 헌법이 누더지기가 돼버렸으니까 선생님이 좌파 유튜브를 학교에서 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거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당 내부의 태용호 의원 징계 검토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개선해야 될 국민의 힘조차 민주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공론이 갖는 가치에 무지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국힘당 자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를 흘려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 철두천명에 침묵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당으로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가 찬 거죠.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거구라는 이런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대단히 온전하고 반듯한 사람을 거구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그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규정을 못한 정당이 어떻게 힘을 받겠습니까 공당이 검기어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단지 선거를 앞두고 의식한 얄팍한 결정이라면 그만큼 비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그래도 꾹꾹하게 내주는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그런 태용어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폭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수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항상 공론회장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